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입니다. 오늘은 더 좋은 주식의 발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투자기회입니다. 최고의 투자기회는 과연 언제 올까요? 최고의 투자기회는 주식시장 전체가 폭락할 때 밀려옵니다. 1997년에서 1998년에 동아시아 금융위기 2000년에 터진 인터넷 버블 2007년에 시작된 침체기 그런 것도 그 예인인데요. 이때야말로 정말 주식을 매수할 기회가 넘쳤죠. 그쵸? 이때는 기관들이 주식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막 고객들이 주식이 폭락하니까 돈을 막 펀드를 팔거든요. 그러면은 돈이 빠져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펀드 매니저들은 주식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그래서 투자기회는 정말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온다.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주가가 곤두받치신 적이 있죠? 그때가 최고의 기회였죠. 이런 식으로 위기가 혹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야 할 시기는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다. 주가 하락은 왜 생길까요? 보통의 주가 하락은 언제 생기냐면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결국 생기는 건데 어떤 불확실성이냐 그 기업이 소송을 당한 우려라든지 회계 부정을 했다거나 사기 혐의를 당했거나 신종플루와 같은 전염병 전략 오류로 인한 경영 문제 경영지에 대한 우려 경영진 해임 정부 개입 또는 규제 고객 이탈 기술 변화 신용등급 하락 경쟁사의 발표 대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을 한다. 이러면 각 사안을 파악해서 우리가 이 기업을 따져봐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오르면 주가가 오르면 우리는 이게 일시적인 유행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막 몰려들으면 주가가 오릅니다. 그렇죠? 그런 분야는 우리가 투자 대상에서 일단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새로운 트렌드를 잘 만들어내고 투자자들은 그 트렌드에 굉장히 쉽게 열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광적인 트렌드라고 할지라도 일시적인 유행이 그친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첫째는 인수합병이라는 트렌드입니다. 뭐가 뭐가 인수합병한다. 가장 최근에는 LG전자도 있었고요. 삼성전자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굉장히 전투적으로 요즘에 해외의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수합병 소식이 터질 때마다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두 번째 사례는 인터넷 버블 같은 게 있습니다. 닷컴이란 이름만 붙었으면 주가가 다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은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약간 일시의 트렌드를 하는 거죠. 버블의 신호 버블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정확히 이걸 판단하는 건 어렵지만 대강의 신호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신호들이 있냐 첫 번째는 자본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자본이 풍부하죠. 돈이 넘쳐나고 있어요. 시중에. 그렇죠? 두 번째는 부채가 늘어납니다. 부채가 부채가 막 늘어나요. 세 번째는 금융기관이 높은 이익을 노리고 대출 규정을 완화합니다. 대출을 막 푸는 거죠. 지금은 이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은 정부에서 규제를 해가지고 대출이 굉장히 묶여있는 상태예요. 네 번째는 부채가 높은데도 대출 조건이 완화되어서 차입자의 의무사항은 도려 감소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출 조건이 굉장히 완화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게 버블의 징조입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대출은 굉장히 쉽고 부채는 점점 증가하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버블의 신호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우리가 지금 버블을 깼는지 안 깼는지 조금 이제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제 어느 분들은 따라하기 전략을 씁니다.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투자를 잘한다고 소문단 슈퍼겜이나 펀드메이저 이런 생각을 따라하는데 이런 따라하기 전략이 좋을 수도 있지만 단점들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 가장 뛰어난 투자 실적은 보통 일부 투자에서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공한 펀드메이저도 10번을 투자하면 한 번 성공한 거거든요. 나머지는 평범하거나 저조한 성적에 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하기 전략이 무조건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펀드메이저도 무조건 매수나 매도할 때 다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유 없이 고객이 요청해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펀드메이저도 실수를 할 수 있죠. 우리가 따라하기 전략을 했으면 그 실수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펀드메이저의 투자 전략이 상황에 따라 변화합니다. 오늘의 전략이 뛰어난 투자 실적을 거두었던 과거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한다고 무조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알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기업 대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기업에서 좋은 투자 기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막 잘나간다는 기업을 쳐다볼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 굉장히 뭔가 힘든 그런 기업들을 자주 쳐다보시는 게 좋은 투자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잘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소외된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습니다. 경쟁 우위에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쟁 우위에 있는 기업을 찾았다면 이게 얼마나 이제 오래 갈지 이것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두 가지를 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그 경쟁 우위가 베끼거나 대체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상대방 경쟁 기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를 쉽게 베끼거나 대체할 수 있는지 이걸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이걸 빨리 베낄 수 있는지 빨리 베내면 안 좋은 거죠. 이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 이 기업이 정말 경쟁 우위가 있는지 없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기업들은 경쟁 우위가 있으면서 그 경쟁 우위를 쉽게 베끼거나 쉽게 따라할 수 없고 또 따라잡는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경쟁 우위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경쟁 효과라는 건 뭐냐면 카카오톡 같은 거예요. 한 명이 사용할 때보다는 열 명이 사용할 때 훨씬 더 효과가 크고 열 명이 사용할 때 백 명이 사용할 때 훨씬 더 효과가 큰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 경쟁 효과라고 해요. 카카오톡을 나 혼자 사용하면 의미가 없죠. 나랑 토를 주고받을 누군가가 사용해야 되죠. 이런 비즈니스 갖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 파워입니다. 명품 브랜드들이죠. 루이비통 에르메스 뭐 이런 기업들. 세 번째는 특허권입니다. 특허권. 특허권은 특허로 보호를 받는 거죠.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은 제약회사들이 되겠죠. 그 약품에 대해서 특허권을 갖고 있는. 네 번째는 사업권입니다. 사업권은 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업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담배 회사. 우리나라가 좀 KTNG죠. 그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그 사업의 권한. 일부한테만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전환비용. A라는 기업에서 B라는 기업을 갈아탈 때 드는 비용입니다. 대표적인 게 은행 계좌가 있죠. 내가 주거래 은행이 있죠. 이 주거래 은행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연결된 자동이체라든지 이걸 다 일일이 다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죠. 시간이고. 이게 바로 전환비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비용 우위입니다. 비용 우위. 비용 우위는 가격이 저렴한 거예요. 같은 비용을 저렴한 비용을 사겠죠. 이거 얼마나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여섯 가지 전역 여섯 가지 경쟁 우위를 확인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 정말 우리가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좋은 주식의 발견 이를 가지고 리뷰를 해봤고요. 꿈꾸는다면 성장을 깨는 경제적 자격 성장한다는 컨셉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력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